1. 광활한 우주 아직 우주의 끝이 있는지 없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지구가 있습니다. 이 지구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건데요. 우리나라가 보이죠? 우리나라를 줌인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과학을 사랑하는 생물아저씨입니다. 앞으로 생명과학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제가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해서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제 땀구멍이 보이죠? 이 피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피부 속에는 수많은 세포들이 이렇게 서로 모여서 조직이라고 하는 걸 이루고 있어요. 세포 안에는 핵, 미터콘드리아, 골지체, 소포체, 리보솜 등등 다양한 세포소기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각각 어떻게 기능하고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갈색으로 꼬불거리는 DNA가 들어있는데요. 하나의 핵 안에 들어있는 DNA의 길이가 무려 1m 80cm입니다. 이 1m 80cm나 되는 이 DNA가 작은 핵 속에 들어있어야 하니 이렇게 꼬불거릴 수 밖에요. 여러분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고작 15에서 20마이크로미터밖에 안됩니다. 핵의 길이는 더 작겠죠? 그럼 여기서 마이크로미터가 얼마나 작은 단위인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기 1m짜리 물체가 있습니다. 정확한 1m는 국제 도량형 기구에서 정하는데요. 요즘엔 빛이 이동한 거리를 이용해서 1m을 정의하더라고요. 여기 있는 이 1m을 천등분합니다. 천등분을 하게 되면 하나의 조각이 나오겠죠? 그 조각을 우리는 1mm라고 정의합니다. 여기 미터 앞에 M자가 붙게 되는 거죠. 이 1mm를 또다시 천등분합니다. 천등분하게 되면 이거를 1마이크로미터라고 합니다. 이걸 또 천등분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을 1나노미터라고 합니다. 참 쉽죠? 미터콘드리아를 이번에는 확대해 볼게요. 이 미터콘드리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터콘드리아 안에는 DNA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리보송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DNA는 핵 안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미터콘드리아도 독립적으로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화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선 좀 나중에 다뤄보고요. 이 미터콘드리아는 우리 몸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운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여러가지 일들을 할 때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러한 에너지를 미터콘드리아가 제공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겠죠? 이제 이 미터콘드리아에 들어있는 리보송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리보송은 작은 점처럼 보였죠? 그런데 이 녀석은 엄연하게 단백질과 RNA로 이루어진 녀석입니다. 두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고 큰 덩어리와 작은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큰 덩어리와 작은 덩어리는 항상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붙어있는 것도 아닙니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이 녀석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바로 단백질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우리가 머리카락이나 항체 이런 것들을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만드는 녀석이 바로 이 녀석입니다. 다음은 이 리보송을 구성하는 원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원자는 리보송 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을 이루는 기본 물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자는 원자액 주변의 전자로 이루어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양자역학의 말을 빌리면 원자액 주변의 전자는 일정한 궤도를 도는 것이 아니라 확률적인 분포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확률적인 분포를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원소들은 독특한 오비탈을 가지고 있고 원자들이 서로 분자를 이루거나 하는 등의 화학 결합을 하게 되면 오비탈이 변하게 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번 강의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은 사람도 예외가 아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